음성후기에서 들어가요 성경에서 태어나느냐 어떻게 해봐야 되나 어차피 내가 내 엄마야 뭔 일이니까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이빨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평등이다 그렇다면 태어난 조건 자체가 불평등이다 그럴까 봐 그렇게 알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오락지 이 뒤가 정해진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여기 낙이라서 뭐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된다 돈이 많으니까 고관집에서 태어났어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되어있다 그건 이제 여기다가 기인이라고 기인이라고 생각해 공사라고 끌려